멸치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젓갈이나 육수로 한국인의 밥상에 꼭 필요한 멸치도 최고의 궁합이 있고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멸치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멸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향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멸치는 멸치는 칼슘하면 빠질 수 없는 한국인의 밥상에 꼭 필요한 식재료인 칼슘의 제왕입니다. 국물에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는 육수부터 멸치볶음까지 그 쓰임이 다양합니다. 칼슘이 가득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좋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또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도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멸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멸치와 최고의 궁합음식과 최악의 궁합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멸치 볶음에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함께 넣어 많이들 만드시는데요. 일단 멸치는 팔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두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에는 팔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식물 항산화재로 일종의 알갱이 보호용 독성 물질입니다. 사람의 큰 애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장내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이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다른 미네랄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트산 성분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몸속 유해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 체내에서 쉽게 배출하기 힘든 노폐물들을 같이 흡착하여 배출해줍니다. 멸치 볶음에 꼭 견과류를 넣고 싶다면 주의할 점이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를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하룻밤 동안 불린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트산의 3분의 2 정도는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멸치와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따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밥입니다. 최고의 밥반찬인 멸치 볶음이 최악의 음식 궁합이라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멸치와 밥을 함께 먹으면 곡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인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여 고을격과 치아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인이 칼슘보다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오히려 뼈에 칼슘 유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인의 권장 섭취 비율이 1대1인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실제 섭취율은 1대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멸치 볶음을 반찬으로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멸치 볶음의 섭취량보다 밥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 멸치 볶음을 더 많이 먹으면 멸치는 염도도 높아 건강에 좋지 않으니 멸치와 밥은 함께 먹으면 멸치에 좋은 효능을 떨어뜨리니 꼭 이 점 참고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멸치 볶음과 시금치는 밑반찬으로 많이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 영양적으로는 시금치와 멸치는 좋은 궁합이 아닌 음식입니다. 녹황색 채소의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항암작용을 하는 염록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지만 시금치는 수산염 옥살산이 많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금치의 수산염이 멸치의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돌수산 칼슘이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몸속에 결석이 되어 신장결석과 담석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철분과 멸치의 칼슘은 몸속에 흡수되는 통로가 같아 서로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니 시금치와 멸치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궁합 음식입니다. 그럼 멸치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멸치와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꽈리고추입니다. 멸치 볶음에 꽈리고추를 넣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멸치 볶음에는 꼭 꽈리고추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꽈리고추의 섬유질 철분, 비타민 A가 멸치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꽈리고추의 비타민 C는 열이 가해지면 소실되는데 대신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가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꽈리고추의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멸치의 지방 성분은 풋고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여주니 멸치와 꽈리고추는 같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고단백의 완전식품으로 나이가 들면서는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중년과 수험생 직장인 등 가족 모두가 꾸준히 하루 두 개에서 세 개 섭취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이때 계란과 멸치를 함께 드시면 기적의 치매를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이 되는데요.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인지능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멸치의 오메가3와 오메가D 성분 덕분인데요. 멸치의 오메가 성분이 계란의 콜린 성분과 만나서 최고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도와주고 계란의 단백질과 유신은 우리 몸의 근육을 생성시켜주니 계란과 멸치를 함께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 식품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멸치 볶음을 만들 때 식초를 넣으시는 분 계신가요? 일반적인 멸치 볶음 레시피에는 간장과 맛술 올리고당, 설탕, 참기름, 깨소금 등이 들어가며 식초를 넣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앞으로 멸치를 볶으실 때 꼭 식초를 두 스푼 정도 넣어서 볶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도움을 주는데 또 식초는 멸치의 비린내를 담당하는 트리메타라민 성분을 중화시켜 멸치의 비린내도 감소시켜줍니다. 앞으로 멸치를 볶으실 때는 식초를 넣어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멸치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